프리티 애쓰덕 프리티 애쓰덕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안녕 프리티 애쓰덕 오늘 일산에 퀴즈파크 퀴즈파크에 왔어요 오늘 신나게 놀거죠? 네 그럼 너무 확인하는 구독하면 꼭 좋아하세요 프리티 애쓰덕 오늘 신나게 놀아봐요 자 어땠어요? 너무 재밌어요? 네 또 다른거 타러 갈게요 도대체 계단이 몇개죠? 너무 잘 쐈는데요? 네 손도 모으고 이번엔 회전목마가 아니라 회전분해 파파가 손을 흔드네요 단체로 준비운동 재미있어요? 너무 재미있어요? 뒷수가 팡팡 타려고 울었는데 얼굴이 헤어졌는데 탈 수 있겠어요? 자 화이팅 일단 타긴 갔는데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었다는 소문이 마마랑 놀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마마랑 놀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 진짜요? 네 평소에 하고싶었던 유격훈련이네요 끝까지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? Tre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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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어요? 네 그래도 해볼만하죠 구독자 만나서 함께 브룩 놀이했어요 네네네 우전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아아 우와아아아아 와우 닉네임이 뭐예요? 지우요 티에스터랑 놀았는데 소감 한번만디 해주세요 에스터 만나도 기분이 좋아요 다음에 또 봐요 네 놀고 놀고 끝까지 놀고 오늘 키즈파티였어 누나 만나도 되게 신나게 놀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키즈파티로 올게요 또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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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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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응